퀄리티 퀄리티 있는 프리미엄 패딩품 폭스 임팩트 작년, 재작년경부터 여성분들께서 많이 입고 있는 패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버리 패딩의 허리폼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하게 이 폼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퍼는 바로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이 라쿠퍼인데요. 이 라쿠퍼는 버버리 달머틀 라임하우스 등에 패딩에 되게 풍성하게 후두부에 달고 나와서 패딩 감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펄로써 잘 알려져 있는데요. 버버리 달머틀이나 라임하우스 패딩들이 라쿠퍼를 아주 풍성하게 13cm, 14cm 정도의 아주 풍성한 폭을 달고 나오는게 장점인데요. 그런 달머틀 패딩 또는 라임하우스 패딩 등에 버버리 패딩같이 이 높어 버버리 패딩을 아주 풍성한 라쿠퍼로 한번 리폼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패딩 프리미엄 패딩 풍성하게 리폼을 진행해봤거든요. 이런 패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버리 달머틀 또는 라임하우스 등의 패딩에 아주 풍성한 라쿠퍼를 달고 나오는 패딩들을 만약에 노퍼상태로 패딩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의뢰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버버리 패딩을 직구 형식으로 구매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울렛 등에서 구매를 하셨다든지 퍼 있는 모델을 사고 싶은데 퍼 없는 모델밖에 없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노퍼 패딩을 구매하신 분들이 이런 라쿠퍼로 많이 리폼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폭스 임팩트에서는 항상 의뢰해주시는 바와 같이 아주 풍성하고 모질 좋은 풀스킨 폭스퍼나 라쿠퍼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뢰에 적극적으로 리폼을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쿠퍼로 풍성하게 리폼된 버버리 패딩을 제가 이렇게 좌우로 돌면서 완성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폼된게 이렇게 리폼된게 거의 버버리 달머튼이나 라임하우스 에서 나오는 형태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조금 더 풍성한 정도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높은 상태의 패딩을 구매하실 수 밖에 없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리폼을 풍성한 라쿠퍼로 신산 패딩 형태로 리폼을 해달라고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되게 풍성한 형태로 한번 리폼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하시는게 따라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리폼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더 과하게 뭐 이렇게 진짜 크게 이렇게 리폼을 해달라고 의뢰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각각의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 되게 다양하구요. 그 다양한 요구에 맞춰가지고 저희 폭스 임팩트는 항상 고객님들의 니즈를 항상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 임팩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폭스 임팩트는 퍼덕후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더 프리미엄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